자 한번 읽어보세요 세 단어 겨울, musim dingin goyang, kampung halaman konghang, bandara nal, hari namja, pria norebang, karaoke bata, menerima ap, nasi homonim, orang tua suok, kuliah atau kelas suyong hada, berenang si homel pota, menghadapi ujian yoja, wanita yong mungwa, program studi bahasa inggris yongho, bahasa inggris unchon hada, menyetir intones, internet intonet intonet bukan intonet intonet ilki, buku harian jib, rumah jub, barhada, rangkat jub, barhada, rangkat jub, setelah jub, kantor, kwe, i, rapat jub, barhada, rangkat jub, barhada, rangkat jub, barhada, rangkat jub, harian jub, barhada, rangkat 다사로 사토 아다 리마블라스 밥 그쵸? 토탈 리마블라스 밥 사과 오과 십과 빨링 수사 사과 오과 십과 밥은 빨링 수사야 밥이 수다슬리사이 밥 리마 수다슬리사이 하니아 띵갈 밥 스플루 슬라임 밥 스플루 양라인 감빵 스칼리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봅시다 주말 뭐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기본어휘 의문 과명사 자 프로놈이나 인터러가티브 까딱다냐 자 읽어보세요 무슨? yes 무슨? 어떤? exactly 무슨? 무슨? 얼마냐 아 또 마나 양 알겠죠? 스무야냐 아따 깎다 분다 그죠? 어떤 그 무디안 깎다 분다 어느 그 무디안 깎다 분다 자, 좀 더 이따 다 풀어줄게 자, 한이 합할 무슨 어떤 어떤 무슨 아빠 양 어느 스파릿 스파릿 아빠, 어느 양말 알겠죠? 네 자, 주말 활동, 활동 그게 어떤 아, 이리 뽑을까? 자, 읽어보세요 정산 하다, 나이 군웅 영화를 보도 menonton film undong 하다, berolahraga yoheng 하다, berwisata shopping 하다, berbelanja suyong 하다, berenang 수이다, beristirahat 이식 하다, makan 비누워 아, 웨식, 웨식 하다 웨식 웨식 어, 등산 하다 배우죠, 그죠? 수다, 예? 수다 타우? 영화를 보도, 운동 하다, 여행 하다, shopping 하다, 수용 하다, 쉬다 한양 등갈, 외식 하다, 고사카타 바로, 그죠? 외식 하다, 외, 루와르 시, 마칸 마칸, 디, 루와르 루마 까르나 하다, 아짜라, 베스타 알겠죠? 예 승당 씨는 어디에서 주로 외식해요? 칼라와드 아짜라, 마칸 레스토랑 디 만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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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손야, 디... 빙길잘란 아하하하 앙클링한 아하하하 가까리마 디 빙길잘란 그거를 외식이 아니고 그거를 외식이 아니고 외식은 아다, 베스타, 베스타 아...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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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파티 어디 있어요 생일 파티 디 루마 텀만 친구 집에서에요 네 디 루마 텀만 친구 집에서 응가크 레스토랑 네 하하하하 네 어디 클라테인 레스토랑 아빠야 빨리 떨어지는 날? 네 머라피 레스토 머라피 레스토 인도네시아 네 그쵸? 나만의 인도네시아 머라피 레스토 클라테인 음 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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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p이 아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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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제일 유명해 이게 빨리 떨어지는 날 클라테인 아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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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크다 빠르니까 주가 비싸야 네 어 음식은 어때요? 음식은 어때요? 야 먹기 아이안 네, 네. 아,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기본 문법 해봅시다. 그 다음에 기본 문법 해봅시다. 자, 앗, 엇, 람빠오. 앗, 써요, 엇, 써요. 가타바사를 하다. 했다. 알겠죠? 했어요. 했습니다. 람빠오야. 공부하다. 공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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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했음. 했습니다. 그렇죠. 이야기하다.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람빠오냐. 가타다사르다. 아요. 삼아요. 가다. 갔어요. 갔습니다. 오다. 왔어요. 왔습니다. 어요. 먹다. 먹었습니다. 갔어요. 갔어요. 아니고. 맞아요. 갔어요. 갔습니다. 맞아요. 갔어요. 갔습니다. 먹다. 먹다. 먹었어요. 먹었어요. 읽다. 읽었어요. 읽었어요. 자, 잠깐만 words는 o는~~ 아... 아... 어... 만약 포핵적으로 아와 어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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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 사람이 아는ERS 아는 persoon에 있어야 하지만 .. 그렇죠. 했어요 Thanks 했습니다 왔습니다 었습니다 삼아 등은 own 소년이란 분イしみにゃ 삼아야 그쵸 분해심や mould 아오, 아요, 슬라인 아오, 스마니아, 어요, 그쵸, 사마니아인, 자, 좀 또 한 번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에 많이 먹어요. 제가 먹기 전에 먹기 전에. 여기는 도소가니 오소요. 지금 도소가니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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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 dahulu perpustakaan. sekarang bukan perpustakaan. 아버지는 에이사 요소요. ayah dulu seorang dokter. 어제 몰헬소요. apa yang kamu lakukan kemarin? 도소고anes소 숙제 해소요. saya membuat PR di perpustakaan. 어제 요한지에 가소요. 자소요. 자소요. kemarin. tidur jam 11. 우제구. 우제구. 계속. pion지로. pone소요. 500.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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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그저, 그저.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사를나 많다. 그죠? 자리.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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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많았어요. 먹었어요. 다사를나 먹다. 그저. 먹었어요. 먹었어요. 이었어요. 이었어요. 다사를나 아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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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다. 아, 달라. 그쵸? 자, 았어요, 어어요? 오. 어어요. 어어요. 까르나 하다. 이. 자리. 어어요. 그래서 이었어요. 여기 삼아야. 뭘 하다 했어요? 잤어요? 까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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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잤어요. 까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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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 자다. 그렇죠. 자다. 자리까르나. 아. 아. 았어요. 자. 았어요. 두아아. 디다. 버릴루. 사뚜하 힐랑. 그래서 잤어요. 보냈어요. 보. 네. 다. 그쵸? 보내었어요. 네. 아. 어어요. 보내었어요. 그렇죠. 보내었어요. 내연내었자들 사뚜. 보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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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도 읽어보세요. 여기도 읽어보세요. 정신한 주가 지금 오세요. 저녁에 가게요. 이읬어요. 저녁에 가게요. 제 про시linear. 저녁에 언 제가 가시는 거예요. 제가 방문으로 가시는 거예요. 세월에 가시는 거예요. 저녁에 판매하는 스포 Music. 저녁에 비굴이 있는 영화 교수요. 마시었어요. 제가 커피에서 마시는 커피. 그렇죠. 다음, 하고. 삼봉하고. 북한 삼봉이야. 이게 아키랑. 아, 패르티클. 패르티클. 하나 둘 다 띠. 사마라. 교수님. 자, 총독. 디 Tsapati아리딧. 요는 고제 가게소. 방학구. 배울러 샤슼다. 사전자 Kemarin Saya Membeli Rekti Dan Susu Di Toko Honol Hago Neiren Hakyoe Angkayo Saya Tidak Pergi Kesekolah Hari Dalam 보여 Hago Oje Cingu Hago Dosokaneso 공구 해소요 kemarin saya belajar di perpustakaan dengan teman owner cekhago 공cheke sassoyo hari ini saya membeli buku dan buku tulis sonen bulgokih dan galbih juga suka bulgokih dan galbih unfortunately, itu bukan? bukan? yang berkambung dengan minit roti dan susu hari ini dan beso dzisiaj kakangnya ekumennya kakangnya 아빠, 등한. 그죠? 등한 때만. 그 다음에 책하고 긴 책. 붓고단, 붓고. 뚫립. 그 다음에 불고기하고 갈비. 불고기단? 갈비. 갈비 뭐예요? 갈비. 이가. 이가가 갈비예요. 이가 삽비 그러면 소갈비. 이가 삽비, 소갈비. 소삽비. 이가바비, 돼지갈비. 이가 아얌 닭갈비. 이가 아얌 닭갈비. 남은 닭갈비예요. 남은 닭갈비예요. 알겠죠? 남은 닭갈비예요. 남은 닭갈비예요. 소갈비, 돼지갈비, 닭갈비. 소갈비 알아요? 먹어봤어요? 좋아해요? 아... 아니요. 안 좋아해요? 네. 돼지갈비. 그치... 안좋아요. 안좋아요. 닭갈비. 아... 안 좋아해요. 베저드리언이요? 혹시 베저드리언? 갈비는 안좋아해요. 자 다음 읍시다 봅시다. 읍시다 무슨 뜻이에요? 말이 깃다 읍시다. 알겠죠? 가다다사라 하다 합시다. 공부하다 공부 합시다. 그렇죠 합시다. 아요 깃다 불러요. 이야기하다. 이야기합시다. 그 다음에 가다다사르다. 비읍시다 읍시다. 그럼 끄무대 읍시다. 가다 갑시다. 사다 삽시다. 그렇죠 먹다. 먹.. 먹읍시다. 먹읍시다. 이따 일급시다. 일급시다. 가다다사르 리을 흘락냘. 흘락냘. 으 살다 삽시다. 삽시다. 알겠죠? 이 밭에 의이니 끄뜨무 등한 리을이니 끄뜨무 등한 의. 의이니 흘락냘. 띵갈 리을 하자. 그래서 북한 살읍시다 삽시다. 아 배망 비읍 띵갈 비읍 그래서 살읍시다 가 되는거에요. 알겠죠? 삽시다 가 되는거에요 삽시다. 알겠죠? 다시한번 다시한번. 까르나아다 읍. 배망 살읍시다. 까르나아다 받침비만 읍시다. 까르나아다 받침래 리을. 리을려 흘락 문자디 삽시다. 알겠죠? 그래서 까다다사르 하다 합시다. 까다다사르타 아다 받침 읍시다. 띠다다 받침 비읍시다. 알겠죠? 네. 자 좀 또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같이 우리 같이 우리 같이 우리 같이 우리 같이 우리 같이 영화를 법시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띴다는 remember어 certification. 제발 기다려 ton이 Academic Abbott George against Entwicklung. 아유, 우리가 먹던 한국어로 함께 아유, 우리 같이 먹던 한국어로 좋아요, 우리 같이 공부하는 데이킴 besok, 우리 함께 여성 있었던 PR 기준에 그 도청한 제주 도러 여행합시다. 아요, 기도 뷰림에선 부라고 제주. 저녁 식사를 갓지 만덮 만덮 싸라 마리 먹방 아칸 아칸 자 자 좋아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부쿠라띠안으로 가봅시다. 자, 부쿠라띠안. 자, 주말. 부쿠라띠안 해봤어요. 수다블룸. 수다블룸. 아, 그래요? 네, 한번 해봅시다. 1번. 어휴 및 표현. 자, 또 뭐예요? 등산하다. 아, 등산하다. 1번. 운동하다. 2번. 조행하다. 3번. 외식하다. 4번. 쇼핑하다. 그렇죠. 자, 2번. 자, 빌리안 디아버티 아르티깐 불러. 어떤가? 무어 없음? 무얼. 부순. 무얼. 무얼. 음ecro. 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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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まCO mute. .. Listening 후에 있는지요. 그렇죠. 네, 과일을 좋아합니다. 야, 습과 부화. 무슨 과일을 좋아합니다? 습과 부화, 습과 부화, 습과 부화, 제가 과일을 좋아합니다. 습과 부화, 습과 부화,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자당, 자리, 영어로. 그렇죠. 한국에서 왔습니다. 자당, 자리, 고레야. 그렇죠. 좋아요.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따라하세요, 선생님. 과일을 좋아합니까? 과일을 좋아합니까? 네, 과일을 좋아합니다. 네, 과일을 좋아합니다. 무슨 과일을 좋아합니까? 무슨 과일을 좋아합니까? 사과를 좋아합니다. 사과를 좋아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한국에서 왔습니다. 좋아요. 다음. 음리다 씁니다. 먼저 아르티카 먼저 해보세요. 참 좋 silos faintly pathetic. 냐 냐 냐 네 literacy hacerlo. 질문은 거라 압 neuro추кини죠. 유럽 냐 나 bouncing 냐 브라이페. 오정 하자, 배올아가. 낙시하다. 아... 모만징. 모만징. 요행 하자, 배우시하다. 그렇죠. 자, 지훈. 지훈 씨가 무엇을 합니까? 영화를 보다. 영화를 봅니다. 씁니다. 스포레티 좀 또. 영화를. 영화를 봅니다. 그렇죠. 1번 지훈 씨가 무엇을 합니까? 외식합니다. 그렇죠. 2번 수빈. 수빈 씨가 무엇을 합니까? 쇼핑합니다. 음. 수빈 씨가 무엇을 합니까? 2번. 요행합니다. 다음, 준영 1번. 준영 씨가 무엇을 합니까? 등산합니다. 2번. 준영 씨가 무엇을 합니까? 운동합니다. 그렇죠. 다 썼어요. 수다. 디뚜리스. 디뚜루. 아, 지금 쓰세요. 자, 스카랑 디뚜루스 둘루요. 네. Ça. 다 reais. そして observ啟induce sempre. 네. 더 hábit. sóiiiya. 문이야 Z1. 아, 생각하지 Admisen Timothy. 통김 tin. 자, 다음 봅시다. 자, 좀 더 먼저 읽어보세요. 많다? 많았습니다. 많았습니까? 많았어요. 보다? 보다? 보았습니다. 보았습니까? 보았어요. 다음 숙제 하다. 숙제 하다. 숙제 했습니다. 숙제 했습니까? 숙제 했어요. 자, 한번 해보세요. 1번부터 15번까지. 가다. 가다? 가습니다. 갔습니까? 왔어요. 보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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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다? 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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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십니다. 아니죠. 마시다잖아요. 마시다. 마.. 마시다. 마시더란 마세요. 악마는 없어요. 어여어요. 그래서 어습니다. 그죠? 마.. 마시.. 어습니다. 시옷. 자, 대 사또? 마시옷. 마손. 마시옷. 마시옷. 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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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셨으니까 마셔요. 마셨어요. 마셨어요. 사다. 사십니다. 사십니까? 샀어요. 공부하다. 공부했습니다. 공부했습니까? 공부했어요. 읽다. 읽었습니다. 읽었습니까? 읽었어요. 운동하다. 운동했습니다. 운동했습니까? 운동했어요. 지파. 사막 부르십냐 마시다. 부르십냐 사막야. 읽었습니까? 읽었습니까? 그렇죠. 다음. 보내다. 보냈습니다. 보냈습니까? 보냈어요. 보냈입니다. 보냈습니다. 재미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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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미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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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었어요. 다음 마시시다. 맛있다. 마시시다. 마시시다. 마시 맛있 맛있 썼습니다 맛있다 었습니다 네 맛있 썼습니다 마.. 마셨.. 마싯.. 썼습니다. 마싯 썼습니다. 마싯 어.. 마싯 어습니까? 마싯 썼습니다. 마싯 어습.. 마싯 썼습니다. 뭐가 맛있었나요? 마.. 마싯 썼습니다. 마싯 썼습니다. 마싯 썼습니다. 마시썼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15번 맛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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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없었습니다 맛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르티칸 해보세요 아르티가 apa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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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라 아 치다 치다는 뭐뭐 머뭇굴이에요 머뭇굴 근데 뭐 배드민턴을 치다 뭐 테니스를 치다 무슨 뜻이에요? 배드민턴을 치다 테니스를 치다 골프를 치다 탁구를 치다 아파르티냐 테니스는 뭐예요? 아 테니스 배드민턴 배드민턴은 뭐예요? 배드민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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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골프 골프는 뭐예요? 골프 그럼 치다는 뭐예요? 아르티냐 아 베르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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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탁arth뇸 오 베르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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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는 치다. 왜요? 오, 아마.. 그래서 그리기의 역사는? 그렇죠. 그리기의 역사는. 그와 같은 경우도. 이런 과정은 치다. 이만 바다에서 인도네시아? 뼈 마인. 델 마인. 뼈 마인 밤드 멘토. 뼈 마인 곱. 뼈 마인 탁구. 뼈 마인. 알겠죠? 네. 다음 9번. 보내다, 몽이림. 요리하다. 누가? 스카팍ne. 곧이. 직접顯지 해야지 oleh ottakms게 mange. 친구nov이 잘 들어가고 맛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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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해봅시다. 먼저 써보세요. 자, 디뚜루스, 블룸, 수다. 블룸이야. 블룸이니 베일. 알겠죠? 집에서 쓰세요. 나중에 남띠 뒤뚤러서 들려야 자 다음 2번 좀 더 뒤봤자 귀하러 공원에 사람이 많아요 어제 공원에 사람이 많았어요 잠시 남자면 흠 잠시 남자면 151번 이 장면들 방음으로 아침에 방을 먹었어요 먹은 롯기 이니 도서관에서 숙제해요 그제 도서관에서 숙제했어요 도서관에서 숙제해요 그제 뭐예요? 오늘, 어제 그제 2 하루 종일 2 하루 종일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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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6몬로 전투 2분 전투 전투 2분 네. 자, 디콜 잠깐 불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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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다 했어요. 네. 자, 일본. 여행 가요. 지난 주말 여행 가요.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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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젯밤에 집에서 책을 읽었어요. 2일이 그젯밤에 2일이 그젯밤에. 그젯밤에 집에서 책을 읽었어요. 그렇죠. 잘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 하고 숙제. 자, 한라산팔한라만. 여기까지 66조까지 숙제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숙제 해보세요. 집에서 숙제 해보세요. 네. 그래요. 자, 수고했어요. 순당씨. 수고했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